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세보입니다 자 이 게임은 클리닝 레드빌 레드빌이라는 게임이고요 어떤 마을을 청소하면서 생기는 공포 상황을 담은 공포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청소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닝 레드빌 자 바로 가도록 할께요 자 쓰레기 아 쓰레기를 좌클릭하면 쓰레기를 담을 수가 있군요 네 좋아요 힌트 라이트 우클릭을 해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네 알겠어요 일단 이거 물을 열고요 빛바르게 닫아서 어 아 여기를 열고요 담아요 아 이게 원래 숫자가 4였는데 지금 3으로 바뀌었죠 쓰레기 3개를 갖다 버리라 그 소리가 돼요 얘를 얻었다 그쵸 이거를 이제 갖고 와 여기 담아요 저 쓰레기를 담아주고요 자 갑시다 렛츠게릿 자 바로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컴 투 레드빌 레드빌을 환영합니다 자 저는 이 새벽에 이제 레드빌로 이제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 그냥 뭐 이 드... 어 여기 아니 아니고 자 여기 이쪽 왼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왼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왼쪽으로 자 여기 주... 여기 주민들은 이제 다 잠을 쳐 자고 있는데 저는 여기 혼자 이렇게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청소하러 온거죠 제가 쓰레기도 없죠? 어이 무섭다 어어 거기서 뭐 이상한 소리 들려 어어 어어 딩동 딩동 티어 티어 벨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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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껴어 오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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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쓰레기 쓰레기 어 아 아 미리 열어두고요 미리 열고요 자 이거를 우클릭으로 먼저 잡아와서 넣어주고요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아우 뭐야 아까 아이씨 아 깜짝 아이씨 아이 에이..뒤에 넣구요.. 예.. 랑..쓰레기... 버려주고요.. 차다요..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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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무.. 아유ㄷ.. 넣어줄구요~~ 야 귀찮다 그냥 여긴 두자 알아서 버리겠지 뭐 바닥 닫구요 갑시다 자아아아 쓰레기 두 개를 더 버리라고? 아아 여기 하나? 아 내가 이런 거 순수 찾아야되 내가? 에이 진짜 아니 좀 정해진 곳에다가 좀 버려 왜 여기 야 여기다 지금 여기 여기 봐 여기다 쓰레기 이렇게 그냥 버려둔거야? 어휴 너지 어휴 저기요 베리티 베리티 에어누에에에에에에 일어나 이 새키야 일어나 일어나 여기서 내리고요 에이 와가지고 와가지고 어! 에에에에에에 어! 아 아이씨 아 놀래라 아이씨 사람을 거참 거 놀라게 하네요 이 말 예 자아... 내려주고요... 어? 어? 여기 하수구! 이거 막아 막아 하수구 막아 이렇게 됐어 이 녀석이 어디서 이게 나가고 그래요 이 게임 그냥 어? 표지판 왜이래 이거 어? 자 이거는 뭐 이렇게 가려네 뭔가 좀 우리에게 인사를 하는 표지판 보십시오 보세요 요즘 요즘 이런 표지판데도 인사성이 밝은데 요즘 인사를 안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? 자 예의라는게 1도 없는 것들 진짜 아이XX 진짜 야 야 장난해? 아아아아 아 진짜 씨 이거 한꺼번에 못주워 이거? 아아 아 나 진짜 너무 싫어 진짜 아니 이 사람들아 왜 쓰레기를 야 야 너네들한테 양심이라는게 1도 없구나 어? 야 아니 쓰레기를 어떻게 다 이자고 버릴 수가 없지? 아 아이씨 아이씨 아아 이런식으로 나를 놀래키겠다 이 제작자 녀석아 아이씨 이거나 먹어라 아이씨 아이씨 이거나 먹어라 아이씨 아이씨 이제 여기 오른쪽 아이씨 아이씨 자자자씨 아이씨 아이씨 저저저저 진짜 아이씨 아이씨 이 이 이 이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 맨날 여다 쓰레기 쳐버리더니 이렇게 부잣집 살면 지가 뭐 되는줄 알아봐 어? 야 아이씨 나 이 아 오 왜요 아주머니 죄송해요 아주머니 죄송해요 사실 여기 이 이 앞집사는 아저씨한테 한 말이었어요 아저씨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헷갈려가지고 제가 말에 좀 말실수 한건데 네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 아주머니 좀 누구나 싸우시라고 이것도 뭐 별거없어요 어차피 해석도 못해가지고 뭐 말했어 오 하여간 이 마을은 진짜 마을 관리를 어따하고 그러하냐 야 전기가 나갔어 어? 야 야 막 이러고 전기가 나갔어 아니 이럴거면 뭐 다 자는 시간인데 애초에 켜주지도 말던가 왜 켜 놨다가 꺼놔가지고 사람을 어? 기대하다가 좆다 뺐어 왜 자꾸 좆다 뺐냐고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일할수 있겠지 나는 그 기대감은 죽어서 갑자기 좆다 뺐잖아 이렇게 어?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어? 봤어요? 님들 봤어? 방금 여기 소화전 쪽에 누구 있었어 누구 있었어 여깄네요 자 갑둑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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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이씨 야 알고있어 알고있어서 놀라는구나 어 어 가져가서 이리 가져가고요 이젠 안놀라 임마 어 뭐 어쩌라고 어 어어 어 소리왜이래 어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누가 오고있어요? 누가 오고있나요? 아 저갈게요 나갈게요 죄송해요 어 어 어 어 내 차 유리창력 깨진거야? 난 이 라이트가 깨질 줄 알았는데? 야 방금 뭐야 오 그게 뭐냐고요? 그냥 노동하는 게임이에요 으어어어어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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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저기요 왜요 왜요 뭐,물 폰 하다가 엄마한테 걸렸어요? 아이고,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quieter 이게 어떻게 누구야 야 사라졌어 야 야 너 뭐야 너 뭐냐 너 한 15살 중학생인데 중학생 녀석이 지금 내 차 뺏으려고 했지 어? 아니 네 초등학생이지 초등학생이 면허드 없이 운전이라 하려고 이게 야 운전을 하려고 하잖아 여기 면허드 없이 그 뭐냐 3D 운전 귀신인가 뭔가 그걸로 이제 운전이란 척 배워가지고 신기어 대단하십니다 자 끝났대요 레드빌 여기서 이제 뭐 귀신이나 아니면 사람이 튀어나오려나? 네 가자 으아아아아아아악 아 아 아 저기요 저기요 어 배그? 설마 이 나머지 쓰레기 하나가 설마 이 사람이에요? 와아아아 왜 나한테 이전 시련이 오는거지? 시발 아유 잘 됐어요 자 자 봉지에 쌌구요 이 남은 쓰레기를 갖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아저씨 미안해요 엄마 어머니 어머니께 제가 전달해드릴게요 네? 미안해요 이거 차 저 사람 안치면은 막 엔딩이 어? 네 네 와아 도착했습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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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를 좀 많이 치웠죠 예 그냥 쓰레기도 좀 치우고 예 사람도 좀 치워보고 예 이 게임이 주는 결론은 사람을 죽이면은 예 이렇게 몰래 숨겨서 묻자 라는 교훈을 주는 게임이네요 예 above 아 한글자막 by 한효주